도착! 했고! 권태놈이 연착된 걸 얘기를 안 해서 바로 태우고 가려고 그랬더니 기다려야 돼서 단기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 지금 나무는 안에 있다 그래서 나무 만나러 갈 거예요 출발! 진짜 권태는 많은 게 하나도 없다 지가 어느 출구로 나오는지도 몰라서 밖에 있는 우리가 나오는 출구 찾아서 가고 있고 띠띠띠리를 어떻게 해야 돼 지금? 그리고 우리 나무는 아주 멀리서도 잘 보이지 야! 야! 너 겁나 멀리서도 보여! 짱놈새끼죠? 디질래? 디질래? 아니 야! 할 줄 알고 알았대!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! 출발할 때까지 앉았어야지 미친놈아! 너무 피곤했어! 진짜 늦고 핸드폰까지 그거 했으니까 응? 나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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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사러 밥 밥 사러 가세요 야 이거 어떻게 찍고 가는 길에 숙소를 잡아야 될 거 같아? 그건 너무 느려서 불편해 그 다음에 중간에 안 돼요 답답해 답답해 어 그래서 어? 야야야? 어? 4시간 야 근데 진짜 한국이 좁긴 좁다 왜? 이게 끝이잖아 390이 끝이잖아 그렇지 한 번도 끝 어? 한국 비아바루? 이게 왜 비아야? 한국 무시? 한국이 좁기 때문에 IT 강국이 되는 거야 ataque pace 맞어 아니야 100원 이쪽은 IT 강국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었던 거야 내가 맨날 kid такие 놀리니까 컷 삼겹살 집이랑 삼겹살 삼겹살 아 너 삼겹삶 우리가 가봐 나의 목소리로 돌아다니라 이거 뭐야? 내 모자 언제 썼어? 네? 정체가 뭐지? 날 먹었더니 귀가 되게 시리다 너네 나란히 걸어봐 너네 둘이 잘 어울리는 키네 남녀를 따지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키야 소떡소떡 하나 나도 나도 그냥 먹어야겠다 두 개 주세요 소떡소떡? 응 너 초기화 시켜놨어? 응 내가 초기화 시켜놨어? 내가 아까 공항에서 카톡 깔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나 카톡 팔리시켰나? 와 나 진짜 카톡 니들하고 밖에 안해 너 없어졌을 때 카톡 안내면 그냥 버리고 갈 거야 어? 나 안 없어질 건데 딱 붙어질 건데 왜냐면 연락할 방법이 없거든 한국 번호도 없지 한국 폰도 없지 나니 이러면서 다녀야 돼 나니 밥을 나니 도착 여수 도착 여수 도착 여수 도착 여수 도착 찬achsen 빵 야 좋아 와 niche 내가 여기 화려해 화려해 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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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 떨어져있어 야 고개 돌려봐 나 아이폰 자랑 해야되네 아이 돌려보라고 반대로 왜? 잘 달고 다니네 이거 아직 있구냐? 잘 달고 다니네 여행을 봤는데 얼마 남지 않은 뮤비 때 노출이 있어서 운동을 가야하는 이 현실 어디서 럼링팀 뛰어보는 스타일이야? 진짜 루틴입니다 여행을 여행을 온 건지 전주훈련을 온 건지 이러고 밥 먹고 또 온 것만 가야 돼 난 원치 않는데 이 놈이 새끼 때문에 계단을 아침부터 굉장히 그냥 계단으로 객실 올라가고 있는 출발 출발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거 한국 와서 나한테 구박당하는 거 아 신데렐라야 내가? 어 신데렐라 미풍이라서 나 이뻐 잘생겼어 나 아니 답을 아니 솔직히 잘생겼어 너 때문에 또 입은 돌아갔잖아 또 나야? 또 나야? 어 미안? 그럼 미안? 우와 냄새도 이렇게 어무좋 우와 우와 한국의 해안 진짜 우와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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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거북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중 도망쳐 캔터! 도망쳐야 돼 오해하지 마세요 얘 진짜 일본 혼혈이라서 그래서 지금의 계획은 뭔가요? 계획이요? 제이씨 제이씨 무계 무계 이렇게 무계획으로 왔다갔다 찍고 해야지 야 도미너로 섭아 기대지 마라 드디어 아, 빨리! 아 빨리 해 아 빨리 잡아보봐 빨리 터지진 않나? 아빠 장난 아니야? 아파 김밥 오케이 바다 보면서 담벼락 때문에 바다가 안 보이잖아 혜택이가 겁이 겁나 많아 또 겁이 아니라 야 애가 먹을 수 없는데? 응 맛있어 맛있네 야 진짜 맛있다 야 비둘기 아 짜증나 아 이게 겁도 없어 근데 어차피 이게 하나 희생 시킬래? 안 돼 여기 오지 씨 아깝게 오늘은 오늘의 생활은 모텔 각자 모텔 방 잡고 어 오 욕조 있다 네 욕조가 있다고? 어 오 개 잘 불렀네 오 아싸 야 권태야 너 욕조 있냐? 아싸 어 나 욕조 있어 어 나 욕조 있어 갑자기 면도를 한다고? 너만 있어? 어 우리 방 커 내 방 야 욕조가 있어 아니야 근데 응 응 아니 심사생상이 멈추니까 넌 하면 안 돼 아니 답을 게장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돌게장 먹으러 가 우리 어 돌게장 점심 맛있겠다 우리 거의 먹방 여행이네 뭐 우리 목표가 그거잖아 이번 여행 목표 먹는 여행 두꺼비 게장 출고내도 게장 엄청 먹으러 너무 시켜줄래 너무 시켜줄래 지금 우리 그냥 동이장 좀 시켜줄래 오케이 어 어 야 장난 아니다 한잔해? 한잔 응 2일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한걸린다 오랜만이라 좋아 안 한잔해 뭘 먹어야 될까 너무 많아 작가를 얹다 줘야 될지 모르새어 응 맞지? 작가를 얼로 가져가야 되는거야 대장 맛있다 물 수밖에 없어 대장 완료 나는 베스트 갈치조림 갈치조림? 응 너는? 아 배추에 갈치속전 오 너는? 어? 너는? 난 갈치속전 진짜 미친놈들 이제 두세시간마다 한 끼는 아니잖아 두세시간밖에 안 돼서 먹었어? 응 먹은지 한 두시안 됐어 진짜? 나 세시안 됐어 이건 밥 아니야 이건 안주 쌀밥 안 먹었으면 밥 아니잖아 나한테 먹었어? 네 이번 여행 컨셉 근데 구박이야 정말? 구박? 구박 컨셉이 이번 여행만 그랬냐? 맛있다 맛있어? 응 약간 맛있다 소울은 엄청나게 가급적인데 담백 어 맛있다 음 맛있어 응 안 씹는 거 들어가야 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봐 이 거인아 고인이야? 고인이야? 어 이건 친거야 뭐야?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단별래? 일단 개수 세 하나 둘 찹당막이 지금 그렇게 세 일단 개수는 세자 어째 동 pear삭 찍은 거 이거 담백하자 좋아 이렇게 타면 되네 변하고 싶은거 같은데 Beaumaiz 개수는 많습니다 안 놓아져부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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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owany 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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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 친다 오우 야 너 소질 있는데? 아 이거 애매해 파울은 그냥 못 친 걸로 하자 파울은 야 잘 친다 저처럼 왔다 히우 뭐야 집중력 깨였어? 깨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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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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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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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단 나무가 꼴찌인 것 같은데? 야 수 먹으러 가자 이게 진짜 오늘 몇 발 출발해요 그때 좀 성전하고 어휴 이 안이 쓴 두 명씩 먹고 하는 거 아니야? 천? 천? 네 유니셋 for every child 야야야야 안 놓친다 도끼 품었다 도끼 품었어 증명을 했어? 다 날리고 돈 올려 돈 올려 굿 너한테 줄 수 없다는 거 아니야? 그냥 그런 거야 오 갈로망은 3일전 이 새끼야 오 나 우선 끝났네? 아우 아 야 꼴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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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 이렇게 못해 난 너 이렇게 못해 5점 게임 100점 차이가 이렇게 이쁘고 안 이쁘고 달라 야 사격도 못하는 게 야 물이나 따라 아 진짜 못먹겠네 이거 같이 고기다 고기 고기 아 근데 우리 라이트하게 먹으라는데 또 헤비하네 고기다 고기 고기 1월 6일 맛집입니다 얘들은 제 차례에요 분위기 좋아요 아니요 그만 ACH 하하하하